야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불펜 형들이 잘 막아줘서 승할 수 있었고 선수 형들이나 선배님이나 항상 감사합니다. 오늘 그냥 하나하나 집중해서 정확히 던지는 데 집중했고요. 그게 끝입니다. 수비 너무 잘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. 동원 형은 항상 저랑 같이 나가는데 항상 감사하고 불펜 형들도 잘 막아줘서 감사합니다. 올해 첫 승인데 계속 좋은 모습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